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이어 드론이나 자율주행, 도심항공교통 등에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위성 1호기도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항공위성 1호기가 오늘 오전 남미 기아나에서 발사됐으며 30여 분 뒤 순조롭게 분리되는 등 최종 발사 성공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항공위성 1호기는 현재 15에서 33m 수준인 GPS 위치 오차를 1m 수준으로 실시간 보정해주게 되며 우리나라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신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